시작 Dirt Dirt 바로바로 뜻 흙 흙이죠 그 다음에 Picture 사진 그림 사진도 되고 그림도 됩니다 네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유다 뭐라고 장기다 드라이유야 이게 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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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전번에 선생님이 AW 무슨 소리 된다고 그랬어 AW 무슨 소리 된대요 우 그면 드루야 이게 드루 한번만 하면 못 알아둘죠잉 어 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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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다죠 드라 드라 그림을 그리다 사진을 그리진 않겠죠 계속해서 그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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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 이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이브 다이브 뛰어내리다 다이빙하다 다이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시라 그랬어요 하다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라 했죠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말 그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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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이드 슬라이드 뛰어내리다 어 뛰어내리다 이게 그럼 다이브는 뭐하지 다이브 할일이 없 얘가 뛰어내리다 인줄 알았는데 다이빙 하다 인줄 알았는데 뭐시 아무것도 몰라 어 미끄럼틀야 미끄럼틀 미끄러지다 미끄럼틀 슬라이드 온더 슬라이드 하면 뭐야 온더 슬라이드 그 위에 미끄러지다 뭐래 미끄럼틀 위에 너지 미끄럼틀 위에 뭐 뭐하면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처음 준비 안되있는거 같은데 어 온더 슬라이드 본적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서 봤는데 이 앞에 바로 온더 슬라이드 라는 말을 본적 있냐고 네 어디서 봤는데 그 단어 그거에서 문장에서 봤겠지 문장 카드에서 어 누구누구누구 다이브즈 온 더 슬라이드 응 누구누구가 다이브즈 한다 온 더 슬라이드에서 온 위에 투댄스 투댄스 댄스 춤추다 응 그건 댄스가 춤추다구요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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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하다 아 그래 춤을 추다 오케이 또 얘기할게 댄스가 춤추다 라니까 댄스가 댄스가 하다시고 춤추다 라니까 그 앞에 툴을 붙이면 뜻이 달라지겠지 춤추는거 춤추기 위하여 춤추기 위한 춤춰서 이 네가지 중에 하나라구 이거 네 공부도 안 해놓고 본데요 I like to dance 한 번 본데요 I like to dance 나는 좋다 다야? I like to dance 나는 좋다 라는 뜻이 다야? 나는 좋아한다 춤추는 것은 춤추다 앞에 댄스 앞에 투 붙이니까 춤추는 것 돼서 I like to dance 하면 난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구요 어? Have fun 재미있는 재미있는이야? 성모 공부 하나도 안 했구나 공부해서 다시 연락해라 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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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었네요 읽고 뜬 말해주세요 좋아 뭐라고? 좋아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구요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구요 픽처 픽처 뜻은? 사진 사진 그림 얘는 흡수 흡수 뭐 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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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수 뭐 흡수 흡수 그 흙 속에 그 흙 속에서 겠죠 뭐 인 더 덜트 본 적 있어? 없어 어 보지는 못했다 본 적이 없다고 퀘 본적이 있거든 너 뭐라고 저는 영어를 땡 슬슨을 본 적이 있어요 아 본적이 없다고 너 본적 있으면 너 나한테 혼난다 이거 읽어봐 이거 너 한거야 안한거야? 근데 본적이 없다고? 영어로 된 간판은? 인 더 덜트가 뭔 뜻이야 그래 인 더 덜트는 글씨? 응? 이거 한적 있어 없어?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는 픽쳐 그 다음 계속 계속 좋아 드롭 뜻은? 그리다 그리다 그래서 AW가 무슨 소리 된다 했어? 아 오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드로우라고 드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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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픽쳐 한번 보여 드로우 픽쳐 그림을 그린다 오케이 그 다음에 obedience 그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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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의 강아지 계속 계속 하루종일 할거야 다이브 뛰어내리다 뛰어내리다 하다 다이브 이게 위치야? 내가 위치 보여줄게 여기 위치 있네 위치가 아니고 TH면 혀를 살짝 물고 TH가 내는 누가의 소리 Z 아니면 S 여기서는 S with with 오케이 뜻은? 함께 뭐뭐와 함께 with her dog 한 번 해 with her dog 그녀의 개왕 빨리빨리 슬라이드 슬라이드 바로바로 뜻 좀 얘기해줘 미끄럼틀 미끄럼틀 그럼 on the 슬라이더 한 뭐야 on the 슬라이더 위에 있는 미끄럼틀 오케이 그런 이상한 뜻이 아니구요 그 미끄럼틀 위에서에요 on the 슬라이드 on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위에서 in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안에서 그래서 on the 슬라이드가 뭔 뜻이라고요? 어떤 것 위에서 on the 슬라이드가 뭔 뜻이라고요? 미끄럼틀 위에서 미끄럼틀 위에서 on the 슬라이드가 뭔 뜻이에요? 미끄럼틀 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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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Have fun 뜻은 즐겁게 보낸다 그러면 I have fun with my friend 한 번 뜻이에요 나는 즐겁게 보낸다 나의 친구 내가 할게 그렇지 계속해서 In 뜻은 어디에서 그러면 In the box 방방에서 박스가 상자인데요 상자 안에 In the box 다 쓰라고요 Like 좋아 OK 읽고 바로 뜻을 말해주면 안 될까 네 Car 자동차 OK 아까 전에 On the slide 가 뭐였어 On the slide On the slide 미끄럼틀 위에 그러면 In the car 뭐 같아 그 차 안에 미끄럼틀 위에 어디에 In the car에 그 차 안에 어디에 On the slide 미끄럼틀 위에 네 알겠어? 네 네 알겠다 그랬다 다음번에 또 물어볼 거 알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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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 뜻은 네 play play 놀다 have 가지다 do rh וא demasiado 왓 왓 왓 왓 왓 왓 옳지. 드레스업. 드레스업. 차라리. 댄스. 춤. 춤추다도 되고요. 대기. 뭐라고? 또 비디병이구나. 할 때마다 비하고 디하고 나오 때마다 헷갈린다. 한 4년쯤 돼야 비디 안 헷갈릴까? 몇 학년, 준호? 준호 몇 학년? 4학년 4학년이 아직도 비디 헷갈리면 세계 신기록 세울꺼야? 응 세계 신기록 세울꺼냐고 아니요 이게 뭔데? 땅을 파다 일부러 그거 똑바로 아 네 딥 딥 땅 파다 땅 파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뜻만 해주세요 네 더팻 더팻 같고요 아 더팻 더팻 애완동물 어팻 어팻 뜻은? 애완동물 오케이 애완동물이냐고요? 눈빛 붙였으니까 애완동물인가? 어팻 뭐라구요? 어팻 오케이 아 랩 아 랩 아 랩 뭐 뜻이에요? 들... 들쥐 아니? 오케이 들쥐는 애완동물이 아니라는 뜻인거죠 뭐 오케이 뭐라구요? 아 랩 앗 랩 랩 어팻 어팻 예스 뭔소리에요? 강아진 프레이 강아지는 팻이 맞단 말이에요 오케이 뭐라구요? 어 어팻 yes a pup yes a bit a bit on the head A vet and bop the pet 뭐래 이상하게 읽지 말고 너 이렇게 연습했냐 A vet and bop the p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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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벳 앤 밥 더 패드 어벳 앤 밥 더 패드 엔드 어벳 앤 밥 더 패드 어벳 앤 밥 더 패드 어벳 앤 밥 더 패드 자꾸 왜 얘를 앤드라고 읽고 가서 읽을때는 어라 그래 어벳 앤 밥이 아니고 어벳 앤 밥 더 패드 어벳 앤 앤 어 밥 더 패드 여기 어가 어딨냐 어벳 앤 밥 어벳 앤 밥 더 패드 어벳 앤 밥 더 패드 어벳 앤 밥 더 패드 어벳 앤 밥 자꾸 어라 그래 여기서 여기 어가 도대체 나만 봐도 어 없다 어벳 앤 밥 더 패드 어벳 앤 밥 더 패드 어벳 앤 딱 패드 뭔소리에요 하루종일 수업하자 야 너 수업하는데 20분씩 걸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수업이야 10분 만에 끝내도록 내가 다 설계를 해놨는데 뭐 하는데 하루종일 걸려 뭔소리야 수의사 애완동물 에이 수의사와 애완동물 밥 애완동물인데 펜시인데 이름이 밥이라고 수의사랑 애완동물 밥이랑 같이 있대 에이 뭐라구요 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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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오라 그런다 어가 도대체 어딨다구 어 배드 앤 밥더패 어 배드 앤 닥터패 여기 당이냐 닥터패지 닥터패 밥 밥 밥 밥더패 밥 더패 ev 농도뽑소 법 앤 더 랩 밤 앤 더 앤 앤 Auft– stereo 뭐였어? 어넷 어넷 어맛 어넷 어넷 어맛 어넷 어넷 어맛 뭔소리여 구물 구물 대걸레 뭐였어요? 어넷 어넷 어맛 너우 밥 너우 밥 뭐였어? 안돼 I love 밥 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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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수고했어요 안녕 다음 주 수업은 언제? 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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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